자, 한 개나 한 개나 합시다. 안 되겠어. 이쪽을 열어줍니다. 공짜 맞습니까? 못 먹지요? 소가 있으니까. 아직 먼 점지들 필요 없어요. 짬치. 떼기. 그 다음 차례 일로 가요. 차대를 하겠다고 움직인 것 같은데. 괴롭구나. 가자. 또렷건 내려주고. 앞으로 밀라나? 아, 이렇게 막아? 아, 그래? 올라가. 차대할 것 같은데? 느낌적인 느낌? 아, 이거란다고. 피하는 건 어떤가? 잠깐 들어갔어. 장군을 쳤어. 그치? 아, 약간 위험위험하게 해 보이긴 하네. 위험위험해 보이기만 하는거니까. 괜찮다는거지. 위험위험해 보이기만 하는거니까. 괜찮다는거지. 아, 근데 이거 당하라고 하는건가? 요척 운이 없네. 재미있군. 재미. 왕을 내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왕을 내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왕을 내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 음... 아, 전공치면 안되는구나. 아, 그럼 이렇게 가자. 어, 어, 그러네. 나 왜 안먹었어? 마루. 나 왜 몰랐냐? 왕이 아직. 능력이 부족하구만. 빠르게 먹을 준비해야겠어. 왜 안먹었어? 마루. 기껀 강 남았다. 4천 승. 4천 시국. 어, 왜 이렇게 렉걸리니? 음... 오아... 어, 뭐야. 배輝 왜 올렸지? 그만 죽었어 막아 뛰는게 좋았거든 막아 뛰는게 좋았거든 이렇게 나오는걸? 진작 들어가네 포로 이렇게 장을 치겠다는 쪼를 막으면 아주 좋은술이구만 아주 좋은술였어 당할뻔했어 당할뻔했어 아주 좋은술였어 근데 마가 위험해보이는거야 뭐 4,5,5 폴을 어떻게 먹었는데 차가 걸려있는데 그냥 마대로 끝나는건가 아니 차가 죽는데 개꿀색이네 개꿀색이네 어 메이크업에 죽었어 수비를 탄탄하게 하자 수비를 탄탄하게 하자 그 하자 사라지 팍스 그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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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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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로 4를 누르려고 했어 자, 순간 폰을 먹었다? 먹었다 사과드리는 거야 왕을 한 큰 옆으로 해 방금 이거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 포가 이쁘네 그쵸 애매하네 애매하다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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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어려워 보이는 거 게임이 폴을 좌측으로 넘기겠다는 거 아냐 그치? 그리고 내 가운데 왕을 공략하겠다 어 그렇구나 이거는 내가 좔을 좌측으로 보내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아, 안 보자 어떻게 안 보자 뭔지 모르겠어 왜 저런 소리를 얻지? 아, 저거 지켜줄라 그렇구나 아, 안 보자 오... 아.. 멸치 엄덹 엄맛 엄맛 히힛 호호 아주 강력한 소를 덕분지 치고 쭉을 Photoshop 쭉 펴스러워 휴플라이브 jets entsp 히힛 멘태렛 내꺼 왜케 십자가처럼 묶여있네 히힛 자 이제 우측으로 간다. 나는 공격을 언제 해야되나? 장군을 치고 살을 내리면 포르조를 먹겠다. 안 되는 수고. 어 내 쪼은 왜 위험해 보이냐? 아 포가 피해가지고 그렇구나. 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지? 여기가 뚫리면 답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좋아 안 좋아. 와.. 차대를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아이씨 모르겠다.. 죽었나봐.. 아이씨 모르겠다.. 아이씨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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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먹었을까? 왜 먹었지? 왜 먹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올렸지? 할 거 없어서 올리는 것 같아. 할 거 없어서 저러는 것 같아. 앞으로 왔다. 이거 놓은 거 의미가 있어. 잘 모르겠어. 내가 망을 옆으로 움직여. 그러면 없을 것 같아. 왜 왔지? 잘 모르겠어. 포로 먹었어. 졸로 먹었어. 마루 먹었어. 먹었어. 일도 먹었어. 왜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른쪽 차가 먹었어. 오른쪽 차가 먹었네. 포로 먹는다. 막 봤어. 이상한가 봐. 뭐 없는데. 다운. 안 끝난다. 못 막았어? 이거는 이겼어. 막을 수 있는 수가 없어. 마이도 안해봐. 왜 자꾸. 후작 부리는 거야. 마. 마. 있는데 말이지. 후작 부리는 부담되고. 마. 내가 일부러. 배치 옆에다 해놨잖아. 어디서 상수를 부리고 있느냐. 실력 차이가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나갔어야지. 지금 빛을 보게 된단장. 저와 함께. 상수는 사람이 다 망가진다. 왠지. 마. 내. 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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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상이 나와서 전쟁 들어가 아 나 포가 아직 안 나와있는데 조를.. 조를.. 열어주는 게 될 것 같은데 포가 아직 중앙에 없어 상을 미친듯이 먹으려고 그러네 자.. 그렇다면 전략을 들어가야 되겠네 먹어봐 보고 되죠 아니 상 못 먹지 않나? 먹을 수 있나? 상 먹었어 뭐지? 그럼 마가 나갈 거 아니야? 반대쪽 포에도 디지한 거 아니야? 일단 해보고 궁금하겠다 당해보고 느껴보자 당해보고 느껴보자 당해보고 느껴보자 어디로 갈까요? 다리 몸에Grande 바로 좌anche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은 왠지 좀 회응해 보이네 오른쪽으로 가지 팀수 거기에 CGI 이 teamwork 不多 아 차가 지금 아니면 못 나갈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먹으면 난리 나나? 자 먹었어 그치 먹었어 표가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간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갑자기 상이 나거든요 뜬금없이 아 갑자기 상이 나거든요 뜬금없이 1번 아 블로우 여기 없어 2번 내가 여기 붙었다가 줄로 막으면 두 개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안에는 막아있는 나 한번 노래 봐 막 위치를 한번 보자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차가 일로 가고 싶어가지고 상황을 한번 보자 뭐 없지? 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포가 일로 오면 난리난다 왕이 이루기도 있어 위험한데?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위험했다 아 눈치챘는데 아 이런 이런 아 이미 난리났네 아 하나만 일었어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생겼네 아 이런 실수했다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쩔 수 없지 아 너무 늦게 깨달았어 어쩔 수 없지 하필 그걸 해버렸네 아 지금 쫄 먹으면은 안 되겠지 차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보라 저 차는 어떻게든 막아보자 옆으로 미는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해버렸네 옆으로 미는게 아니라 차가 이렇게 해버렸네 요기 라인을 뚫으면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해야 돼 다음에 쫄을 이렇게 펄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쫄을 압박을 집어넣고 왼쪽으로 가겠지 아 차 대 안될건데 아 방금 쫄을 미뤘어야 되나 그거 터를 미치고 터를 마르는 건발 내가 갈 수 있는 건발 반정 테스트 그래도 좀 위협적이게 될만한데가 뒤로 빠지는게 좋아본게 그치? 아니면 뒤로 빠지잖아 아 저쪽으로 가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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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호호호이 그치 돼 2 자조를 밀었어. 일로 가겠지. 마가 나갔어. 그건 마데랄 것 같은데. 잘하면 차가 그냥 죽을 수도 있겠어. 포가 넘어오면서. 가운데 개기 뿐. 아, 방금 장을 줬으면 차를 먹었다고? 장을 줬어. 장을 어떻게 지는 거지? 내가 장을 어떻게 줬을까? 장을 어떻게 줘야 차를 먹을 수 있었던 거지? 아, 포로 갔다. 아, 아닌데? 상대가 사내인이면 끝났는데? 사내리면 되잖아. 사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내리면 되는 거 아님? 포로 장을 쳤어. 사를 내렸어. 끝난 거 아니야? 오키빵 Steve 들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건가, 지금? 상륙할 데가 없다... 김을 막 나가도 되나 모르겠네... 막 나가도 되나 모르겠어... 상대의 마가 있다... 상대의 차를 움직이게 하면... 상대의 마가 있다... 위험해... 위험해... 상대의 마가 있다... 포가 걸려있지... 하지만 포가 움직일 수 있어... 왕이 위험해... 굉장히 위험해... 위험해... 아 가운데 이렇게 불안불안하냐... 불안불안해... 마가 드러내나... 위험한데... 뭔가 위험한데... 아... 위험하겠다... 진짜 위험해 보인다... 아... 괜히 이걸 했나 보다... 매우 위험해 보이네... 어우... 너무 위험해 보이네... 아... 내가 길을 막아버렸네... 막길을... 아휴... 포가 앞으로 갔으면 안됐던 거... 옆으로 갔으면 이렇게 차를 해놨을 것 같은데... 아... 좋지 않은 손을 써버렸어... 근데 얘가 왔네...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아주 위기였을 거니까... 아... 위험해... 매우 위험해 보이네... 못 먹지 마 있으니까... 아... 얘가... 전 턴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그렇지... 전 턴을 했어요... 늦었으면... 전 턴을 했으면... 아주 강력했을 거에요... 하지만... 늦었지... 그거 못 Cook access이 왜요... puh... 뭐 opponent... 지금 한 번 봐나?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상황이. 까다롭다.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쩔을 노려본다. 아, 가운데가 너무 불안불안해 보이네.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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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이제 빠져서 전 돌아도 될 것 같은데? 일로가서 장군을 쳐 그 다음에 마가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포가 먼저 넘어가나? 포가 못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좋아 보이긴 한다든지 장군을 치고 마가다가 아 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럼 4를 내리겠다는 거네 오케이 4를 일단 내리게 하자 포가 못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이제 나가라고 해야 되지 다음 속에 여기로 가는 거야 그렇겠지? 강포가 노려지는 거지 이걸 막기 위해서는 상대는? 쪼를 옆으로 한 칸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그렇지 내가 쪼를 밀면은 쪼로 먹자 맞지 흠 흠 흠 피잇 흠 쪼로 흠 흠 clue 흠 흠 흠 흠 일단 모아보자 소주 탄탄하게 하자 너무 생각없이 들어간 것 같은데? 표정 다음 수? 일로 들어가 그제? 이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아 끝났습니까? 내가 참.. 왜 끝났어? 말을 잘못 갔나? 그렇습니까? 일로 들어갔어야 됐나? 별로였던 것 같아 아닌가? 아! 일로 갔어야지 왜 일로 갔어 폭목 노렸어야지 아 그럼 쫄로 닫았다고 쳐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차피 후탈했을 것 같아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여기다 쫄을 모아봐 뭐..보자 아 뭔가 왕의 위치를 변경해서 저포의 활용도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다 닫은 아 말을 살리는 척하면서 장군을 쳐서 게임을 끝내는 시나리오 과연 걸릴 것인가 따다다다다다다단 과연 걸려들 것인가 승부는 던져졌다 과연 아 잘 가시고 아 잘하면 뭐하나 마지막에 잘해야지 그걸 또 아이고 좋다고 먹는구만 좋다고 먹어 아이 안되겠구만 그걸 좋다고 먹고 안줘있으니 지는거지 생각을 하란 말이야 왜 먹었어 왜 저걸 민거지 생각을 안했어 그래서 상대는 진거야 생각을 안했어 자 상황을 뒀거지 어디를 아 그거구만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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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오른쪽 차가 나갔대 아 위험해 보이는데 차 대 가자 안되겠다 차 대 가자 안되겠다 차 대 가자 안되겠다 어 어 프로 이거 먹었으면 되는거 아니야 왜 안먹었대 나 왜 몰랐냐 프로에 안먹었지 창구 야아 이거는 살을 올려야될거 같아 그냥 직감으로 가는거지 뭐지 자 포가 넘어갔다 뭐 장군을 치진 않을거 뭐보지 포를 활용하기 위해서 넘어갈거 같긴 한데 뭐지 복잡하게도 넘어가네 그냥 넘어가지 굳이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돌아서 갔어야 됐나 그냥 그냥 가도 됐을거 같은데 자 상의 상의 어디로 갈수 있는지 보자 여기 말을 노리는 자리가 여기 요것만 조심하면 될거같다 자 마가 상의 뛰면서 말을 노리면서 내 사까지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돌을 붙여주면 왼쪽 마가 나가면서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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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대처를 해야된단 말이지 그렇단 말이야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해 보여 마가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 보죠? 음.. 위험하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 계속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끝으로 가겠지 아.. 그땐 포가 넘어오면 되니까 상관없겠다 그럼 사과먹히겠네 아.. 포를 줘버린다고? 아.. 이런.. 마음먹겠다는 것 같아 포 넘어오면 죽어.. 죽어.. 뒤지니까 아.. 까다롭네.. 그냥 줘버리네 포가 넘어가면 가운데 장애 죽거든 아.. 까다롭네 이리로 가야돼 아.. 줄 수 없다 죽어줘야 돼 내가 많이 딸리나? 아.. 많이 딸리네 상호로 다 해내야 될 수 있는 아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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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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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갔다 하는거요 기르게요 자꾸 오다갔다 하네 가면은 잡음먹고 돼지네 가면은 위험하네 결국은 주로우기만 아 그럼 윗통맞고 돼지는구나 표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우 아 아 아 쟀나봐 여기까지만 가벼워 아직 모른다 6급이다 상대는 실수를 할 수 있다 5급이다 3급이다 2급이다 5급이다 마야의 길을 막았어. 잡을 수 있을까? 아, 결국에 얘를 못 잡겠네. 뭐가 있어? 아, 결국에 얘를 못 잡을 수 있을까? 아, 못 했어. 아까 전에 그게 너무 큰 타격이었다. 아, 그때 말을, 말을 했으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컸어. 하나하나 이러면서 깨달음을 받는 거지. 아, 실수했다. 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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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만들어 band올을 못 потом kar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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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맞다... 방법... 와... 난 모든 걸 내다 던졌는데... 얘는 하나하나 지켜놨었지... 이게 바로 전략 아니겠습니까? 아... 아... 왕은 못 움직이지... 와... 와... 내가 도움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요살을 울려서 가운데로 빠져나갈 생각을 했어... 그러나... 얜 했던 것 같은데... 크흠... 그치... 이거는 얘 졌어요 줄 밀면 호들아가지고 아이고 얘 잘못했어 나는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한판하면 자꾸 나가지냐 와 다주고 이겼다 걔 못 얻다 니네 걔 못 얻어 상대가 못 얻어 난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못 했어 이건가? 어 이렇게 잘리는구나 아니 있대 그냥 이거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나왔을 것 같은데 그치 나는 상대가 이거라고 난 뭐 해야 되나 아 그치? 상대가 잘 못했어 저거 또 이상한 거 올려가지고 이겼어 어 무조건 됐던 거 같은 방향으로 하면 반대방향으로 해야지 딱 따로 올린다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조용히 이길려보 조용히 넌 잠시만 나는 왜... 이쪽 안 올리고... 이쪽 올렸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얎 아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 던져놈.... 아까봐 말도 안 좋은데 퍼를 어떻게든 이거 먹어야 된다 퍼를 어떻게든 이거 먹어야 된다 퍼를 어떻게든 이거 먹어야 된다 아직 나한테 열쇠가 있는 것 같아 불리하다는 느낌보단 아직 할만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퍼를 뒤로 넘기겠다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겠지? 아니네 왜 왔지? 마가 나오는 건가? 아니 내 말과 나올 순 없는데? 마가 이렇게 나온다고? 장군 아 먹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일단 먹고 보자 홍짜기니까 일단 먹어봐 아 마음같아도 차로 먹고 싶은데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 상호 먹어? 그래? 중포 빠르게 일로 넘어가서 여길 공략하자 마는 버려 마는 버려 마는 지킨다는 생각을 하지마 버리고 한다고 생각해 내 먹으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야 이 게임의 8번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이야 이거 sprint 이것때문에 아.. 걸렸네 아.. 사다.. 아.. 걸렸네 괜히 움직였다 왕 아휴 움직이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아우 까다로워 다시 가자 뼈를 죽을 살을 취하는 정신 나는 잘 모르겠다 지르고 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안되면 나감되는 것이고 지르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는 법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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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는 순간 바로 느낌이 왔어 뒤졌다 아 왜 알고 죽는거냐 하 한통 딱 1초만 고민하면 안 나갈 수 있는 것을 딱 1초만 고민했으면 됐는데 더듬하고 딱 1초만 1초만 고민했으면 됐는데 천천히 그리고 각자 형 아휴 글이 잘 못됐다 아휴 아휴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나오고 있지? 아니, 뭐하는 거예요? 아니, 한 카드 왜 올라왔어? 아, 차가 여기 나오는데 뭘로 막냐? 까사로우네, 까사로워 아, 이건 아니었던 거 같아. 쩔 전제단부터 가냐? 아, 네네. 근데 다행이다. 자, 자라 자라 장군 거짓말 차를 내려, 왕을 내렸어 뭐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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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좋은 수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아, 위험해 와 위험해 와 위험해, 뭔가 좋지 가사 와 가사 가사 샷할로우, 구독, 좋아요 살을 올려야죠? 차가 죽으니까 그렇지 샷할로우, 구독, 좋아요 아이 졌다 차가 여기만 들어왔어요 당장 막 할게 없어 다 죽어 나가니까 나만 듣고 다 죽어나가겠네 상만 여기만 해도 다 죽는구나 그렇지 상만 여기만 해도 다 죽어나가겠다 상만 여기만 해도 다 죽어 나가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먹었어, 이거. 아! 아니! 아니! 왜 안 먹었대? 빠지면서 뭔가 한다. 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할 게 없어. 가운데로 뚫어야 돼. 가운데로 뚫어야 돼. 가운데로 뚫어야 돼. 차가 내려가나? 아, 다음이 없는데? 다음이 없어. 하나, 둘, 두 턴이거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가 강력하네. 아, 차라리 상을 빼 걸 그랬나? 아닌 거야. 이길거 같기도 하고, 질거 같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사가 certa. 잠깐만 자 이렇게 되면 살을 올리겠다 폴을 그냥 주겠다 폴을 그냥 준다라 자 그럼 또 걸렸지 그제? 걸렸어 차가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리로 가야겠지? 차간간 옆으로 가야겠지? 가자 차간간 옆으로 가야지 여기까지는 우리 생각들어요 다음이 문제구나 여길 들어야 되네 자 폴을 한 번으로 줘봐 자 폴을 한 번으로 줘봐 아 네네 메이플 접었습니다 상대가 폴가 뒤로 가긴 좀 그럴거 같고 음 아 폴가 뒤로 가기 상황에서? 그래 그냥 먹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자 다음 다음 승 보여주시고 저 차만 노리면 게임 끝나거든 이제 폴가 뒤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거면 아 까다롭네 아 중요하다 중요해 아 아 아 아닌가 싹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나? 이제 싹 길이 열리잖아 넌 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만들어두겠다 에에에 길었구만 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만 가면 끝나거든 아 차가 내려올 수 있겠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럼 끝나면 돼 이렇게 이렇게만 가면 돼 이렇게 이렇게만 가면 돼 아 마가 막 날라올 것 같아 여기저기 전파 하 하 하 여기저기 두 번만 가면 되는데 여기저기까지만 오면 끝날 수 있는 것 같아 여기 가지마 여기 가지마 하나 하나 배고프 차 걸고 6위까지만 차 걸고 그렇지 그럼 차가 빠져야 될 거 같아 그럼 차가 빠져야 될 거 같아 차 걸고 그렇지 차 걸고 차 뒤졌지 뚫커뚫커면 끝나는 거 이제 한 톤 두 톤이면 게임 끝나는거지 상대는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어 두 톤이면 끝난다 이제 길을 막는다 길을 막는다 오케이 딱 두 톤만 딱 두 톤만 굳이 먹어야 되나 제가 생각해도 굳이 먹어야 되나 굳이 먹어야 되나 상대의 막아야 장군을 칠 수 있는 데는 어차피 차 빠짐 차 앞에 있는 데 밖에 없어 그치 안 먹어 아 아니 이 타이밍에? 다 이겼던데? 아 아니 이 타이밍에? 탁 다 이겼던데? 히힛 게라 게라 그라치 와 치니 너무 잘 하시는거 아닙니까? 아이 그럴리가요 그래봐야 6곡이 돼 아 나 너무 잃는게 많아 잃고 이기니까 재밌는거지 다 잃고 지면 슬픔이라고 열어 열고 잠시만 아 상관없구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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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상대는 왜 안 열어 이거 내가 열어야겠다 아 뭐야 뭐 다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떼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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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가 일로 이렇게 빠져있는게 될거같아 오우야 이 눈치도 빨라 차가 미리 나가야 될거같은데 지금 아니면 나가기 쉽지 않을거같아 음..그렇지 가운데끌을 못먹잖아 오우 저피 이거라겠다 그렇게 안되지 그렇게 안되지 그렇게 안되지 그렇게 안되지 오우 위험했어 하하핳 얘가 못막을거같은데 그냥 줄걸 차대하고 상이 떴을때 내가 중앙으로 들어가면 얘가 못막을거같은데 차먹어야지 이렇게 했을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뭘로 막을수있나 아..빨리 빨리 빨리 이거부터 해야겠다 그래야 먹겠다 그래야 갈수있겠다 그치? 얘가 이걸 먹고 들어가자 들어가게 해야지 내가 차가 들어갈수있어 아니면 얘가 안먹고 가만히 있을거아니야 그치? 그렇지 아 눈치챘나? 아 눈치챈거같은데 갑자기 꺾었다 갑자기 꺾었어 눈치챘나봐 눈치깐어 눈치챘어 어 내가 하는걸로 알고있었나 쪼를 밀었다 그치? 포가 넘었어 상을 잡아 아 쪼를 밀었어 포가 쪼를 잡았어 차가 들어간 패스 쪼를 밀었어 그냥 쪼를 먹었어 상대방이 아.. 얘 뺀거같은데 안전하게 그냥 죽을거같아 상이 뭐라도 쪼를 밀었어 그냥 쪼를 밀었어 그냥 상대방이 그냥 쪼를 열 수도 있어 그치? 그렇지? 하아 먹는데 쪼를 열겠지? 그치? 그치? 마르몬 아 아냐 아 쪼를 준다고 그럼 또 다음 장군에 또 끝났는데 다음 장군에 또 끝났는데 오토차스 끝났죠 음 너무 쉽게 끝났는데 이거는 아니네요 다음에 우측으로 빠져서 장군을 쳐가지고 차를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가즈 가즈 일로 오겠다는 거 아니야 하지마 무슨 일이냐 두 개의 아 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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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서줄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망 죽어야 되는 거고 이거 먹히고 나서 다음 텐데 빡빡하지 그렇지 오케이 오늘 이 정도만 승리하면 될 것 같아 좋았다